할렐루야 12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암송할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손이 더럽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즉 유대교의 전통이 요구하는 종교의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반문을 그들에게 던지시는 것으로 응수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사람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고 하셨고 둘째는 손을 씻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마음을 깨끗게 씻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고발함으로써 그들의 불평에 응답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성인이요 현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전통과 간섭을 지키는 일에 매우 신중합니다 음식을 입에 잔뜩 넣고 말하지는 않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지도 않습니다 땡큐 프리즈와 같은 의례적인 말로 우리는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그만큼의 조심스러움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원수까지 사랑하는가 그 모든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의 전통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소홀히 했던 바리새인들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내적인 순결보다 외적인 청결에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를 닦고 옷을 빨고 집안을 청소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들 없애고 또 우리 입에서 험담과 독설과 증오의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손은 씻지만 마음은 씻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인 청결함과 내적인 경건함을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